이가 아이고 다 수고하셨어요 굿나잇 하루 될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하루도 다 될거지 잘 잊고 잘 자자 일단 그러면 다들 자리 잡았어요? 오늘은 이제 눕방인 만큼 오랜 시간 정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그런 자세를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준비됐으면 이제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첫번째 눕방입니다 다들 뭐 눕방 보신 적 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아 진짜? 눕방은 딱 이름대로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졸리시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옆에서 깨워드릴게요 하고 싶은 게 자고 싶은 거다 네 보신 적 있다면 네 저는 가사 본 친구 알았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뭐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좀 되게 얘네들이 진짜 스케줄을 하면서도 진짜 피곤했겠구나 하면서 걔네들의 그런 걸 정말 잘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다가 소년시대 선배님들께서 그 레전드를 찍었다고 실제로 좀 잠이 드셨다고 그런 것도 듣긴 했는데 옆에서 깨워드릴게요 아 맘달아 뭐 진짜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취지는 약간 그 재워드리는 건데 그쵸 저희도 같이 이제 재워드릴 수 있어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우리까지 잠을 들었다 그쵸 그쵸 이제 V앱을 통해서만 보던 눕방에 저희가 데이식스가 완전체로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와우 다들 뭔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설레예요 평화로워요 약간 처음이라서 이게 이런 포맷이 처음이잖아요 아까 인사드린 것도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인사드린 것도 처음이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워요 색달라 그쵸 또 자세가 또 편하면 뭔가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한테 오늘 미션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오늘 누가 먼저 제일 빨리 자나 아 그게 문제예요? 쏟은 미션 진짜 나에게 나 이럴 수 있을 수 있어 오늘 저희 멤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꿀잠 도움이가 되기 위해서 이제 꿀잠 도움이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채워드려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요 아 요즘 수면에 대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단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또 쉽게 잠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눕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잠을 재워드리려고 합니다 예스 그리고 또 눕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누워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든 방송이니까요 지금 만약에 불 켜진 곳에 앉아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불도 끄고 편하게 누워서 시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제 지침 네 그렇죠 지금 두무수요 네 그럼 이제 눕방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순서죠 출석 체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와우 여러분들의 이름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이제 그 댓글이 올라오는 동안 이제 저희는 일단 저희끼리의 출석 체크를 하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이제 그 댓글을 보고 또 저희가 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지금부터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이제 랜덤으로 한 사람씩 원샷을 잡아줄 거예요 아 랜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본인 얼굴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나오셨던 눕방에서는 밋밋한 출석 체크 대신에 좀 재미있게 컨셉을 잡아서 출석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원피씨께서 컨셉을 하나 잡아볼 거예요 아 오케이 갑자기 저는 오늘 이렇게 세트도 아기자기하고 하니까 네 아기자기 저는 어 꾸러기 장난꾸러기 꾸러기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네 약간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느낌 음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부터 꾸러기 컨셉으로 이제 출석을 출석을 할 텐데 네 앞에 이제 멤버들이 앞에서 했던 그런 제스처는 할 수 없어요 따라할 수 없어요 아 화면에 잡히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바로 인사를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출석 체크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성진이 형부터 되게 바로요 알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갈게요 어 바로 자 바로 갈게요 꾸러기예요 꾸러기 어딘가요 네 안녕하세요 스물여섯 살 영케이입니다 아 아 이런거구나 아 이런 느낌 괜찮아? 아 아 힘들겠다 이거 그럴 수 있죠 다음 이 성진이 형 되라 아 진짜 랜덤이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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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운이 아 난 너무 재밌어 나는 응? 내가 몇 살이지? 내가 스물 네 살 도운이야 오 아 꼬러기라서 자기 나이도 잊었어요 아 꼬러기라서 그 이제 그 존댓말을 잊었어요 아 성진이 형 진짜 랜덤이구나 아 안녕 나는 어 올해로 스물 다섯 살이 됐어 와 넌 누구냐 나는 원필이야 안녕 반가워 흐흠 오케이 되게 반가워 보겠어요 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와 기대되는 둘이에요 한번 아 이럴 수가 안녕 나는 스물 일곱 살 마트형 제2야 와 오 귀여워 귀엽다 아 마트형 같지 않아 너는 무슨 반이야 무슨 반 나는 토성반 토성반 난 영그리 반 영그리 반 한국반 긴장하고 있죠 네 왔어 갑시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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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올해로 스물 일곱 살이 된 박성진이라고 해 안녕 반가워 와 되게 귀엽다 너 성진이는 머리 키우는 거야 머리카락 요즘에 키우고 있어 키우고 있어 모렁모렁 잘하지 음 음 그럼 모렁모렁 잘하나 아 저희 그 댓글도 네네 이제 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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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 오 오 그 댓글이 왜 창피함은 우리 몫이냐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씨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이거 특별한 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잘 못 보잖아요 그럼요 정말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럴 때 많이 봐주셔야 돼요 심지어 누워서 그렇죠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 그럼 이제 눕방 시청자 분들도 추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보고 있는 분들도 꾸러기 컨셉으로 하세요 모두들 오늘 댓글은 전부 다 꾸러기 컨셉이에요 정윤성입니다 예리입니다 마이키입니다 예림입니다 진짜 이제 자기 이름을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와 반갑습니다 민경 씨, 혜원 씨, 지우 씨, 여름 씨, 수빈 씨, 수연 씨, 헬, 플래리, 추연 씨, 용세 오케이 아 진짜 흠도 저희 눕방을 또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시간대가 눕방이 아닐 때에 나라들에서도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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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강제 취침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불 끄고 누워서 보셔야 합니다 오 새싹반 20.. 아 20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너무 잘했어 꾸러기 순회 은이용 아 예 꾸러기? 다들 굉장히 재미있게 동심으로 돌아가자 그.. 얼마나 좋지 뭐 5살 때? 그럼 일단 언어를 잃어야 되나요 지금? 네 벌써 지금.. 벌써 지금 2만 3.. 2만 4천 분이.. 2만 5천 분 가까이가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재워드려야 한다는 게 실감이 또 안 나기도 하지만 가능할까 또 걱정도 되고 하지만 열심히 한번 재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72번째 눕방의 밤 데이식스와 함께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레츠고 네 오늘이 벌써 5월 13일이죠? 직전 게임이에요 이번 달에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렇죠 어린이날이나 이제 어버이날 같은 또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나요? 음.. 뭐.. 식간을 보내지 못했고 전화는 드렸어요 아 진짜? 이번 그 연휴가 조금 있었잖아요 다른데 연휴가 그 연휴 때 뭐 했어요 멤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어버이날에 못 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품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희 회사 근처로 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뵀고 카네이션은 안 팔대요 아 안 팔대요 하루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꽃 모음집을 사드렸어요 꽃 모음집? 책이요? 꽃다발? 네 꽃다발 꽃다발? 아 진짜 우리 또 앨범 준비한다고 또 맞아요 많이 바꿨죠 복 쓰고 있어서 곡 작업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연락은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목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다 했죠 저는 이제 또 누나가 또 옆에서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누나한테 맡겼습니다 아니 연락은 드렸어요 당연히 아 그렇죠 아마 이제 저희가 눕방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거예요 그래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저희에게 가족과 같은 팬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한 눕방이요 정증 씨가 준비한 거예요? damrife 청진 씨가 준비하네요 물론 저희가 이제 또 곧 한국에서도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곡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뭐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제 이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앨범 준비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뭐 하면서 지내는지 평소에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요즘에 또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친구들이랑 농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그 원래 봄, 여름 이렇게 하고 겨울, 가을은 좀 배드민턴 치고 배드민턴이죠 근데 또 이제 농구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벌써 아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래 두 번 밖에 못 갔어 지금 저는 작년에 진짜 저희도 진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틈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의 휴식시간 정말 조금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서 제 이제 학교 친구들 계속 학생 시절의 친구들하고 요즘 그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만나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나누고 밥도 먹고 수다 네 수다 너무 좋죠 그렇죠 아주 필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뭔가 작년에 뭐 곡도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뭔가 이 올해 들어서는 좀 제 자신한테 재충전의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취미도 익혀 보려고 제가 원래 책을 진짜 안 읽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뭔가 영감을 위해서도 있고 그냥 제 자신의 그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 전에도 여유가 있었지만 네 그래서 요즘은 책 한 번 읽어 보려고 무슨 책 읽어요 요즘? 요즘에 그냥 그 추천받는 것들 막 읽고 있는데 그 제가 아 이거는 내 취향이다 싶은 게 그 귀여운 미소 작가님의 작품들이 또 표현들이 좋더라고요 아 진짜? 오 그렇구만 그래서 책 읽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좀 배를 굉장히 많이 채워주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맛있는 집들이라고 하면 또 한 번씩 가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비활동기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최근에 제일 맛있었던 거? 최근에 가장 맛있었어요 저는 어 저 닭볶음탕 오 진짜 어마어마한 데를 찾았어요 맛도 찾았어? 네 그게 그 거리가 좀 있는 곳인데 그 아산 쪽에 있어요 천안 아산 그쪽 아산 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닭볶음탕을 먹으러 갔더만 갔더만 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제 입맛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한 번 먹어서는 판단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갔어요? 네 한 번 더 갔어요 네 한 번 더 갔는데 여전히 맛있더라고 맞네 그냥 거기에 맛집으로 이제 판매났어요 그럼 같이 갑시다 알겠어요 나중에 가요 매워요? 조금 매울 수 있어요 나한테?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한번 가보죠 동호 씨는 뭐였어요? 저는 보통 이제 드럼 연습을 자주 하다가 이제 형들만 이제 작업 끝나고 이럴 때 막 가끔씩 모이게 되면 이제 저는 게임 형들이랑 게임 하기도 하고 다 같이 TV로 이제 영화 보기도 하고 저는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화도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다들 쉬는 시간 동안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 취미 같은 건 있어요 또? 그 아까 말했듯이 뭐 농구라든지 아니면 뭐 책 읽기 뭐 이런 취미 게임 뭐 게임은요 게임 뭐 항상 취미라 취미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책을 읽는 거 책 읽는 거를 배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아직은 그게 꽉 와 닿았다 그쵸 그쵸 조금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 읽을 때 진짜 일상이 오늘 하루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힘들었다 걱정할 게 너무 많아 책 읽으면 네 다 까먹게 되지 않아요? 저는 졸리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졸리더라고요 잠이 오더라고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문제네 전 머릿속으로 영화 그리는데 어 영화가 빠져봐도 그림이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거 추리 소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소설 쪽을 좋아하니까 도훈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연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멜로디 악기도 다시 또 배워보고 싶어요 아 진짜? 드론이 그래도 음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한정적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멜로디 악기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멜로디 악기? 피아노나 기타도 많이 배우고 싶고 아코디언은 어때요? 아코디언도 좋아요 아코디언? 아코디언? 네 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 저는 네 요즘에 사실 영상 촬영 같은 것도 하고 음 편집에 대한 것도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것들 때문에 좀 바빠 아 근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냥 막 투샷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카메라분들 막 겹치고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음 그런 게 하나도 모르겠어야 돼 그래서 되게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뮤비 형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음 형이 원할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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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가 원할까? 우리랑 원할까? 아 그건 또 모르는 거죠 뭐 과연 여러분이 원하실까요? 아 근데 기술력이 좋아져 그 형이 그 진짜 흥미가 생겨서 공부를 막 하다가 진짜 막 이 영상 미가 막 엄청나게 그렇지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럴 수 있죠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뭐 교실을 해보고 싶은 거 뭐 저는 낚시 해보고 싶은 거 낚시 낚시? 낚시? 아 진짜? 낚시를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였나? 아 작년이다 작년에 작년 초에 제가 이제 한번 낚시를 한번 가게 됐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낚시 나름 매력이죠 막 생각도 많고 이런데 진짜 알았어요 낚시를 하게 되면 생각이 없어진다 했는데 진짜 저 멀리에 찌만 보고 있어요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또 원필이 약간 하나에 집중하면 또 몰입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맨 처음엔 몰랐는데 이러다가 이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모르고 한번 딱 그냥 딱 했는데 물었더라고요 그 느낌이 소음 맛을 봤네 그거 봐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그 뒤로 뭐 1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다 같이 가도 재밌지 않을까 조용한 곳에서 또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면 공기도 좋고 하니까 나 진짜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낚시를 하잖아요 하면 낚시방송이 되고 있어요 낚시를 하면 낚시를 던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던지면서 이거 풀면서 던지시 이렇게 풀면서 이걸 풀러놓고 그냥 줄이 풀리게 풀러놓고 추가했으니까 멀리 날아가요 하면서 이걸 잡고 이제 숙 던져요 던지면서 놓는 거야 줄이 싹 풀리면서 죽는 거야 그래요? 올려있더니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거를 닫아놓고 다시 이제 구토 얼마쯤 기다려요? 네? 근데 민물 제가 한 게 민물 낚시이고 금방 잡혀요 생각보다 다른데요? 이게 양식이라 해야 되나? 하면서 하는 데라서 물고기는 근데 금방 잡히는 데예요 아 진짜 민물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갈 데 많아요? 그렇구나 진짜 많아요 세상에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약간 여행 쪽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뭐 각국에 이제 뭐 볼거리들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느끼고 싶어요 뭔가 약간 그런 그런 좀 그 그 국가만의 뭔가 색다른 느낌들 있잖아요 진지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고해서 제일 가고 싶은데 제일 가고 싶은데 저는 아이슬란드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좋지 아로라 오로라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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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딱 그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 그 설산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설산 설산 스노우 마운틴 땡큐 또 거기가 그 뭔가 도시 분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형이 가서 굉장히 아니 사람들이 가서 힐링 많이 받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힐링 받고 싶어서 한번 가고 오고 싶어 근데 또 댓글에 이제 원필 씨 발 좀 잡아달라고 발 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 아 바로 막 움직여서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첫 번째 눕방에서 들려드릴 진짜 기대할게요 네 이제 첫 번째 곡은 네 트론 시반의 유스입니다 아 아 같이 한 거 이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준비됐어요? 아 아 그러면 지금 와 아 너무 좋아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좋네요 알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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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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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이거 알지 알지. 네. 제이 씨 이제 수신차기 시작해요. 아니야 나 지금 안 먹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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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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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고 한 번 멀었어요. 아 진짜 지금 뭐냐 하면 아래서 안될 것 같아요. 아 내 입을 이래요. 왜 그래. 잠깐만. 우리 손이 지금 안 들어요. 아이고. 와. 어?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저쪽 잠드실 것 같은데? 진짜 잠드실 것 같은데? 네 일어나시고요. 네. 가자. 네. 아 연결을 못하겠네. 사실 지금 이제 들려드린 곡이 오늘 눈빵 주제에 딱 맞는 곡이에요. 와우. 저희가 이제 오늘 정한 주제는 학창 시절입니다. 엘리멘트리스쿨. 그럼요. 나 엘리멘트리스쿨 때 진짜 장난이었지.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학창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저희처럼 졸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 가지 추억을 이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창 시절 하면 이제 다들 각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이제 키워드만 들어도 약간 그 느낌이 나오죠.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나는 키워드를 이제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야간 자율학습 아 야자 그 시간 때 그 시간이 진짜 제일 짜릿한 순간이거든요. 아 짜릿까지 했어요. 스릴 있고 스릴. 저희는 복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면 막 다른 데서 선생님이 돌아다니지 않는 구역에서는 막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이 그 옆반 지나가면 조용해지고 선생님 지나가면 갑자기 사물함에서 다 나와요. 과자 나오고 막 이런 거 핸드폰 꺼내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야자를 해봤는데 야자 때 저희는 저희 때는 그 휴대폰도 못 쓰고 저희도 그랬긴 했어요. 그 뭐 음악도 못 듣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힘들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약간 그 안에서 또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지. 뭐 배가 또 고프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뭐 먹기도 하고 뭐 애들끼리 장난도 치다가 바로 이제 또 걸리면 또 혼나고 막 이러는 그런 야자 시간이 기억이 많이 났는데 야자를 해보셨어요 두 분은? 지금 너무 재밌는 댓글을 읽어서 그 야자를 빼고 떡볶이를 먹으러 친구랑 갔는데 떡볶이 집에 들어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딱 거기 계셨대요. 야 그냥 바로 그냥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 진짜 연기 있다. 와 야자 시간에 치킨을 시켜 드셨대요. 아 진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런 거 뭐 들었어. 반응이 대박이다. 중국집 배달 같은 거 해먹고 약간 창문으로 몰래 받는 건가? 아 진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저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용감하다. 용감하다. 현시간이 원래 학교 끝나고 좀 이제 자유 막 축제도 하고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진짜 대단한 거야. 카페테리아? 매점 같은 거는 없어요. 아 진짜? 아 신기하구나. 그런 거는 뭐 그 형 학교에서는 그러면 도시락을 싸갔던 거예요? 아니지. 점심 때? 그냥 점심하고 그 전에 그 식당에서 뭐 과자 같은 것도 팔고 아니면 과자도 팔았어요? 그게 매점이에요. 아 그게 매점이야? 네. 그런 거예요. 있었나 봐요? 약간 미니마트 같은 느낌?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 그런 건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있는데. 뭘. 성진씨 진짜 궁금한데. 네네. 매점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가셨었어요? 잠깐만요. 몇 교시까지 있었죠? 6교시. 6교시? 아 7교시? 아니죠 아니. 거의 뭐 9교시 뭐 이렇게 몇 교시까지 있었다고 하면. 7, 8교시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 사이에 여덟 번 갔다. 쉬는 시간은 다 나갔죠. 거의 대부분을 다 갔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는 진짜 배가 많이 고팠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어. 아직도 어린가봐요? 지금도 어린거죠?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렇게 좀 놀아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아 그래서 진짜 자주 왔어요. 그냥 쉬는 시간마다 가고. 그리고 점심시간도 이제 또 밥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정말 많이 먹었는데. 어 또 댓글로 진짜 재밌는. 야저때 피자 먹으려고 시켰는데 기다리다가 교장쌤이랑 마주쳐서 교장실에서 같이 먹었다. 아 진짜. 완전. 좋은 케이스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되게 교장쌤이 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요. 같이 먹고. 같이 먹고. 벌을 받아. 벌을 받아. 내가 봤을 때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이제 교장실로 와서 같이 먹자. 같이 시켜먹자. 그렇게 친해진 거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교장쌤이 이제 맛있는 거 주고 같이 먹은 적이 있어서. 친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어서. 대단하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복이 아무래도. 교복? 약간 학창시절의 전유물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9월 10월 11월이었죠. 언제가 뭐야. 9월 10월 11월. 아 그 우리 뮤비. 아니다. 8월 9월. 8, 9, 10. 8, 9, 10. 8, 9, 10. 8, 9, 10. 그 교복을 입고 또 이런 거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즈물. 근데. 이제 그때 또 교복을 입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쵸. 교복이 사실 학창시절에는 옷의 전부잖아요. 그냥. 그쵸. 뭔가 어떻게든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많이 꾸민다고 들었는데. 저는. 저는 그냥 입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냥 입었어요. 그냥 입었습니다. 바지 핏?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예요. 잠깐만요. 원필 씨 바지 핏 어떠셨어요? 바지 핏? 맞췄잖아요. 저는 진짜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냥 그대 나온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이었어요. 원래 되게 크게 넣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조금 규제가 심했어서 그런 걸 허용을 안 했어요. 때마침 하트가 2천만 개예요. 2천만 개를 통과했습니다. 자는 시간이니까. 지금 저희가 눈빵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살살 이렇게. 학창 시절 때는 진짜 교복만 입었는데. 연습생 때도 교복만 입고 다녔고. 그쵸 그쵸. 진짜 교복은 학창 시절에 진짜 딱 상징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교복만 입으면 약간 못 부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멋있어 이거. 진짜 멋있으려면 교복만 입고 있어야 돼. 저는 숨을 때도 마이 자켓만 입었어요. 이런 월요일씨가 좀 화도해요. 마이? 자켓. 자켓. 교복이 있는데. 아니 교복 입고 등교에서 맨날 체육복 입고 하교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복도 많아요. 그렇죠 체육복. 생활복. 생활복이라고. 생활복이라고요? 그 교복과 체육복의 중간. 그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아 진짜? 되게 특이한.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교복. 생활복 없나? 생활복. 생활복 몰라요? 몰라요. 맞죠 맞죠. 생활복. 그런 것도 있었어. 저 셔츠 위에 후드티를 입거나. 헐. 셔츠 안에 겨울에 목티 입고. 그 옷도 입거나. 나는 그 옷 입고. 하얀색 검은색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셔츠 안에다가 모플라를 입었다고. 모플라를 입고 셔츠 입는 그 느낌 있죠. 다 그래요? 다 추우니까. 아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은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억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처럼. 정말 누가 들어도 나도 그랬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추억들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이거는 또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는 제이 씨도 뭐 별로 그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학생 때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형이 스튜던트 시절 때야 뭐 어떻게 뭐. 학창 시절이 그거지 그. 엘레르트 스쿨. 아 맞아 맞아 맞아. 엘레르트 스쿨. 미드 스쿨. 스쿨에서 보냈던 시간 중에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급식 시간. 아닐까요. 밥 먹는 시간. 런시타임. 이거는 뭐. 당연히. 당연히 점심시간이다. 누가 봐도 점심시간이고. 누가 봐도 체육시간이고. 똑같지 않아요. 체육시간이랑 점심시간이. 그쵸. 그치. 밥 먹는 시간 때. 그니까 우리가 방금 뭐 그 매점 얘기할 때. 교봉 얘기할 때. 그 또 하나 뭐 있었지. 그 뭐 얘기할 때. 제이 씨가 그 미국에서. 야자. 야자.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점심시간 얘기 딱 하니까. 바로. 서정이. 아. 밥 먹는 시간은 뭐. 어땠어요. 다 있잖아요. 아 뭐 그때 그 시간에 사실 밥도 빨리빨리 먹고. 노는 것도 있었고. 그치. 농구를 하던지 아니면 친구들 얘기를 하던지. 맞아 맞아. 아니면 그 다음 수업 숙제를 하던지. 똑같아. 그런 것도 있지. 그치. 다 똑같죠 뭐. 점심시간 때. 뭐 그러면. 먹었던. 가장 특별했던 음식. 아 피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피자가 나왔다고. 피자가 나왔다고. 피자 나오고. 피자 나오고. 스프. 뭐 이런 음식. 양식. 저 또 너겟. 또 뭐 스파게티 뭐 너겟 이런 거 나온 날은. 그냥 종 치자마자 달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들 궁금해. 급식 시간 땡 하면. 바로 뛰어요. 땡 하기 전에. 땡 하기. 선생님 저 급합니다. 화장실. 화장실. 이겼다. 니가 이겼다. 자격시 종 치기 조금 전부터 이제. 다들 막 드르륵 드르륵 하거든요. 저희가 종 치기 12시 10분부터였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 12시 이제 뭐 5분이나. 그쯤 무렵에 손 들고. 선생님 저 정말 너무 급합니다. 하고 가면 이제. 역시 역시 공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 종 치기 전에 발부터 빼고. 몸은 뒷문을 보다가. 바로 뛰었죠. 가 있는데. 그치 그치. 원피 씨가 이겼네. 아예 먼저 가있었어. 선생님. 화장실 간다고. 저 화장실 너무 급합니다. 선생님. 그 수업 종 치면. 바로 이제. 급식. 급식차. 맞아요. 그 급식 반장. 급식장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급식 맡은. 아 맞아맞아. 그 조가 있었잖아요. 어 맞아맞아. 그 조가 진짜. 재밌었는데. 맛있는 거 나와야 좋고. 맛있는 거 없는 거 나오면. 약간 많이 퍼주다 보면 또 이제. 자기가 못 먹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게 있었죠. 댓글에 민족 대이동 시간이. 그치. 그치. 미국에도 그랬어요. 그 딱 종치. 아니 미국에서도. 종치기 조금 전부터 이제 다 준비하고 막. 근데 우리 우리 쪽은 좀. 선생님들이 그게 하도 익숙해지니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급한 티를 내면. 이제 다음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나가게. 그 다음번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바로 잡혀서 이제. 아 잡혀. 아 진짜. 마지막으로. 다른. 좀. 사고는 안 나겠다. 네. 하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대신에 이제. 클라스룸. 그 반. 그 반. 바로 나가는 순간부터 다 뛰어요. 다 뛰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나간. 아 종치는 거랑은 별개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뛰는 것도 똑같구나. 저 교사인데요. 댓글에. 요즘도 그런 애들 여전히 있어요. 아 그럼요. 이것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식욕을 가지고 있는 날. 그럼. 다른 걸 연구해 봐야겠네. 어린 시절에는 또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너무 고파.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잠깐만. 급식표요? 아 급식표. 우와. 급식표? 아 맞아. 그거 있잖아. 그 종이 종이.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날에는 그게 나온다. 월요일에는. 뭐를 먹는다. 뭐. 은장국. 그리고 형리밥. 뭐. 은색. 그. 뭐지. 회색종이. 회색종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스케줄이 나오는 거야.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것들. 이날은 뛰어야 하는 날이다라고 체크를 해 놓는 거지. 그치. 그게. 그게 또 형광펜으로 해 놓으면 또 잘 보여요. 그걸 또 택사에 붙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요즘 그래서 뭐 급식표 요즘 애들은 뭐 가서 표를 찍어야 되나 했는데. 아. 그러니까. 똑같네. 또 급식표를 이제 등교할 때마다 외워 갔다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지. 외우는 분들 있지. 좀 필수죠. 거의. 그 잠반 없는 날 알아요. 진짜. 반찬 안 남기는 날. 반찬 안 음식 없는. 너무 와. 네. 그런 날도 있었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 이제 주에 한 하루씩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주는 무조건 그냥 뭐 이미 준비하고 있죠. 장관없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 지금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억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이것은 특별한 추억이다라는 거 혹시 있어요? 특별한 추억.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하면 그래도 가장 떠오를 것 같은 게 이것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비디오 찍고. 아아. 함께 그렇게 재미있게 놀러다니. 그거를 핑계로 놀러 다닌거지. 그치. 그치. 그니까 거기는 이제 PC방 뭐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추억을 만드는 거였죠. 아아.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이런 거. 그런 거죠. 바로. 바로.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거. 뭐 친구들이랑 이제 밤낚시 하러 간 거. 어. 집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해요. 아. 다 어디서 만나자 이래갖고. 다 같이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쭉 이제 바닷가로 가요. 저희는 바다 근처였으니까 집이. 그래서 바닷가로 가서 바로 이제 낚싯대 그거 사가지고. 일회용 낚싯대 이런 거 사가지고. 바로 그냥 낚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그 바다 옆에 살아서. 캠파일 같은 거를. 나 캠파일 볼까. 아 진짜. 캠파일. 캠파일.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겠다. 그럼 그 장. 장작은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그게 뭐야. 우드. 아 그거는.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팔아요. 아 진짜. 아 거기가 약간 그런 거 하는데구나. 그리고 그 근처에 막 가게들에 가면 다 있더라고요. 아 진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아 나는 또 제이 씨가 또 폈다고. 그니까. 나는. 나는 어디 나무 이렇게 흘러뜨려 왔는 줄 알았는데. 그 나무까지 이런 걸로 소소하게 한 줄 알았는데. 아 좀 제대로 했구나. 어. 그럼 바닷파일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뱀파이어? 바닷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나온 줄 알았다. 아 뭐. 다른 거는 뭐 학교에서. 한국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탤런트 쇼. 탤런트 쇼 있었죠. 학계회. 학계회. 그런 거에서도 이제. 밴드 하면서. 아 그치 그치. 밴드를 하셨어. 밴드도 하고. 1등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치고 노래. 네. 근데 같은 그러니까. 저랑 다른 아는 형이랑. 기타 투. 투 기타. 투 기타 투 보컬에다. 겉만 치는 친구. 그래서 밴드로 하셨죠. 삼인조로 이렇게 딱. 트리오로. 하계회. 오. 하계회에 나가보신 분. 나갔죠. 다 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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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보긴 했죠. 도훈 씨는 뭐 하셨어요? 저. 하계회에서. 제가 밴드 했었어요. 밴드. 아 밴드. 저는 그냥 노래만 했어요. 저도 노래. 노래. 저도 밴드. 밴드? 응. 그때. 그때 형 악기 뭐 했어요? 네? 악기 뭐 했어요? 안 했죠. 기타 기타. 저는 노래만 했어요. 아 노래만 했어요? 그걸로. 아 그렇구나. 하계회. 제 친구들은 이제 약간. 그 장기자라는 느낌으로 해서. 여장을 하고. 타잔 이라는 곡을 했는데. 윤도현 밴드 선배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하는데. 이제 제이인도 있고. 뭐 치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심지어 진짜 그걸 다 여장을 하고. 뭐 치타 분장하고 막 했어요. 오 진짜. 되게 재밌게. 그. 그 친구들이 1등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 괜찮아요. 저희 두 번째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이 곡은. 말하면 나와요. 그쵸. 진짜 대박이다. 준비 다 돼 있어요. 대박이다. 이 곡은 이제 젊은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약간 대변해주는 곡 같아서. 선곡을 한 노래인데요. 칼리드의 영 덤앤브로크.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진짜 나온다고. 와. 말하면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잠시만. 잠시만. 영 덤앤브로크. 자. 자. 아이고. 아. 끝. 뭐가 아니라. 이거 그냥 입을 다. 다. 댓글 보면 뭐 되게 생각해요. 저도 모르겠지만. 아, 성국은 누가 한 거야? 성국은 얼른 하고 벌받아야 된다고 아,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어 어? 우리 주말만 들어갔어요? 아니, 새만 들어 온 거야 양말 귀엽던 얘기가 정말 많으신데 양말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양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요? 재영이 형 포즈로 재영이 형 포즈로 재영이 형 포즈로? 운동 조금 돼 두석만 아, 노래 나오면 이제 정수리 보여주는 시간이냐고 이건 뭐예요, 이거? 저 벌이에요 그거 자세히 유지하세요. 어 약간 이거 체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 죄송한데 지금 저희는 재워드려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영덕. 영영덕멤복.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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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서요. 미안합니다. 숨결이 닿았거든. 아 미안해. 와우. 너무 좋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시 집중해서 학창시절 얘기를 계속 해볼까 하는 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제작진분들께 적어서 드린 게 있잖아요. 네. 멤버들을 이제 반 친구들에게 비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떤 캐릭터의 친구 같은지를 이제 또 써봤는데. 아 기억났네. 다들 기억나죠? 기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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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제 자기가 쓴 대답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발표 같은 거 아니죠? 우리가 발표하는 거 아니죠? 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핵심 키워드 몇 개만 간추려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키워드만 듣고 어떤 멤버의 키워드인지 맞춰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힌트 중에는 헷갈리게 만드는 키워드들도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멤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이제 댓글로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 멤버의 키워드 나갑니다. 아 이게 이거. 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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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같이. 같이. 수다. 장난기. 이거 뭐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원필이 형 느낌인데. 나도 원필이. 원필이 원필이. 수다라면 원필이야. 분위기를 띄운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뭐 나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지? 약간 포스. 느낌이.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조용히 더웠구나. 어. 알겠습니다. 아 포스를 말하는 건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원필이 씨 웃지 않을 때 표정은 또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확 확 바뀌니까. 그렇죠. 냉면함이잖아요. 장난기. 정색하셨어. 장난기. 본 씨 아니면 원필이 씨 같은데. 아 저는 원필이일 것 같아요. 무조건 원필이 씨. 아 진짜. 오케이. 원필이 씨. 그럼 여러분들은 또 누구의 키워드일지. 한번. 댓글로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그. 오. 원필이. 뭐 성진이도 나오나. 저요? 성진이 형 분위기 장난 아니지. 도우. 도우. 도우? 도우. 도우. 제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0K는 아니에요 지금. 0K는 없어요 지금. 0K 0K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다행이다. 근데 압도적으로 일단 필이. 원필이 제일 많네요. 그래. 정답. 오케이.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공개해 봅시다. 바로. 두둥.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정답. 주세요. 아 원필이야. 아. 너구나 나구나. 아 정말. 정말 팬분들도 되게 많이. 알고 계셨어요. 원필이라고. 약간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지만 마음만큼 쉽지 않아 보이는 친구. 아 다른 의미의 분위기였네. 아 귀엽네요. 그리고 또 가치는 가치는 고유 멤버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 항상 모르는 친구. 그리고 맨 뒤쪽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쌤의 날아오는 지우개에 맞는 친구. 저는 키에 써요 그 지우개를. 아 장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바로 또. 매우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에 두루두루 사람을 지닌. 항상 사람들을 밝은 미소로 대하고 웃음이 많으면 장난기가 가득한 친구. 이거 내가 쓴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하게 쓴 거 보니까. 원케일 씨네요. 네. 원케일 씨. 맞는 것도 있고. 저는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게 제일 첫 번째 거. 아니 아니요. 학창시절 때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띄우려고 막 노력 안 했는데. 아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도 노력해주잖아요. 우리랑 있을 때도. 아 하지만 저기서 틀린 거는 저는 분위기를 띄우면. 애들이 다 웃어 주더라고요. 제 친구들을 안 주더라고요. 정말 저랑 정말 친한 친구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우선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누가 원필이한테 백두폭력을 했니. 그거 누구였어요? 분위기. 네.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었어요? 아니. 가끔씩 이제 원필 씨가 막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네. 근데 그 노력이 또 가상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재밌어. 재밌어. 댓글에서 생활 기록부 담임쌤이 적은 내용 같다고. 아 진짜? 그렇게 진지했나요? 아 선생님들 학위사. 요즘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쵸. 장난을 찾았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멤버의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재밌다. 재밌어. 두 번째 멤버의 키워드는 삐짐. 삐짐. 엘리트. 신화력. 어휘력. 어 난데? 어휘력이 뭐야? 이거 나왔는데?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나오는 순간 그냥. 엘리트. 엘리트는 어휘력인가? 약간 내 쪽에 아깝지는데 아무래도. 삐짐. 정가? 형인가? 아니. 그냥 그런가 싶어서. 신화력. 어휘력이 뭐야? 말하는 능력. 스피킹. 스피킹. 스피킹이 스피킹 파워. 삐짐? 이게 성진이 형이 어렸을 때 엘리트였단 말이야. 삐짐이. 근데 맞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긴 하지 마. 보자. 삐짐. 삐짐에서. 삐짐에서. 뭔가. 성진이 형도 삐질 때도 있긴 했죠. 삐질 때가. 당연히 있죠. 사람이랑. 그렇지. 오. 제이. 제이. 그게 나라고?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제이. 영케이. 성진. 저도. 저는 솔직히 이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제형이 형하고 영케이. 제이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이라고 되게 많아요. 지금. 저 좀 의심해 주세요. 엘리트. 좋아요. 제가 엘리트 좋아요. 엘리트를 근데 누가 썼을까요. 제가. 엘리트를 쓴 멤버가 더 궁금한데. 엘리트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나는 잘 몰라. 지금 약간 영케이이랑 제이. 둘. 나도 둘 하나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영케이 할게. 영케이. 영케이 형. 영케이 형이 형. 나도. 나도 영케이 형. 일단 왜냐면. 저는 제이 할게요. 전 영케이 형. 오. 우리 재밌게 아까 재밌게. 해가지고 못 맞춘. 못 맞춘 사람. 아까 내가 그 공 올린 거 있잖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건 여태까지 도움씨의 이름이 한 번 문제 Beauty redistriblkit이 안이다. 바로 그냥 싹.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멤버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멤버는. 영케이 형이에요. 뚫으르르루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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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원 actress Jed Mac? alley about it. 잘 못eri었어요. 감사합니다. 루 루 루 루 잘 못됐어. 이거 원래 나 아니었으면 사실 나 아니면 영케이 형 나 여러분들. 근데 우리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잘 맞춰서 근데 이게 문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아까 봤잖아요 아 맞네 아 맞아 맞아 가볼게요 반장을 도와 반을 잘 이끌어 가지만 가끔 다른 생각으로 부딪히면 삐지는 부분 인정 인정 그리고 교포 출신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엄청난 엘리트인 것 같지만 알고보면 뭔가 빈틈이 많은 친구 맞죠 엘리트인 것 같지만 그렇지 두루두루 다 친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친구 오 되게 좋다 약간 도훈씨가 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다 들어왔는데도 발음이 좋아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오해받는 친구지만 사실 제한된 어휘력으로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친구 가끔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보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 교실 구석에서 미드를 보는 것을 즐긴다 내가 영캐씨네 내가 영캐씨네 되게 조목조목 다 해놨어요 너무 잘 알고 나 이게 이게 약간 그걸 생각하듯이 썼거든요 어떤가요 그 인물 소개 같은 거 등장인물 등장인물 그런 걸로 써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이씨는 어때요? 지금 방금 봤는데 다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해 그리고 마지막에 영캐씨가 여러분은 다 아는건데 이게 이게 가끔씩 오해를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서로 상처 주는 시간이냐고 항상 이래서 근데 이거 서로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쿨한 편이라서 엘리트 누가 쓰셨어요? 엘리트 응 이따 봐요 엘리트 같지만 엘리트 같지만 엘리트 같지만 잘 쓰지 않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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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리트 같지만 아 이게 키워드가 될 줄 몰랐어 아 그쵸 그쵸 아 그럼 이제 세 번째 멤버의 키워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세 번째 멤버의 키워드는 결석 이거는 순수 인다 오늘 흡슬리다 결석이다 어? 결석 순수 흡슬리다 참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저는 바로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누군가 도훈씨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러분 잠시만 아 너무 헷갈린다 이거는 좀 어렵다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죠? 우리 팬들이 우리를 더 잘 안다고? 그쵸 그쵸 그럼 우리 팬들을 한번 믿어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성... 아... 도훈이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아니 순수 때문에 네 아 순수 때문에 이제 동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 이거일 수도 있어 성진이 형의 순수한 눈빛 오... 오 지금 도훈이... 아니 도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오늘 팬들은 날 거야 그 피셜이 나오는 거야 도훈... 야... 그냥 도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터져네 아 나 진짜... 이거 깔끔하게 바로 공개하게 해 이거 뭐... 긴장감도 없어요 네 긴장감도... 이거 너무 쉽다 도훈이가 아니면 어떡해 도훈이가 아니면 재밌게 갑자기 나 성진이 형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저 아니면 도훈인데 오케이 왜냐면... 성진도 올라오는데 안 읽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요 제가 지고 있어요 아 도훈이래요 그리고 잠 자고 있을 것 같고 댓글에 됐고 도훈이 무조건 도훈이 좋아요 그럼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이 아니면... 네 좋아요 네 네 도훈이에요 네...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안 나오는 친구 이거 순서가 있어 학교 안 나오는... 이거 성진이 형이죠? 성진이 형이에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딘가 어수룩해서 부딪히거나 넘어뜨리는 사고뭉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사랑스러움에 미워할 수 없는 친구 이거는 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보지만 결국 친구들의 의견을 휩쓸리거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 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슬프지 않나? 이거 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마지막 나인데 항상 자고 있는데 원래 머리가 좋아서 수행평가나 시험 때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오는 친구 이건 정확하게 틀렸어요 틀렸다 정확하게 틀렸다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아니 정말 안타깝구나 아까 댓글로 서로 상처 주는 시간이냐고 했는데 서로 상처 주는 거 같네 정확해요 그렇구나 아 정말 어떠세요? 본인이 이거는 네 어 뭐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뭐가 이유가 있었어? 저한테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해명할게요 누가 해명을 해? 본인 키워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 마음에?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저랑 이제 영케이 씨만 남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너무 쉽다 둘이니까 두 사람의 키워드를 한꺼번에 공개할게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키워드일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키워드를 아예 하나씩 맞추는 거구나 오케이 네 잠 성진이요 억지로 하는 잠 억지로 하는 성적 매력 자기 하나 억지로 하는 성적 어 그런데 그리고 앞줄 장난기 1등 먹을 것 억지로 하는 억지로 하는 성적 매력이 한 명 억지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어 어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그런 느낌이야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줄 장난기 1등 먹을 것 1등 난 이거 왠지 돌아야 했냐 아 0K 0인 거 같아요 이게 왠지 0K인 거 같아요 네 0K에요 보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멤버의 키워드에요 전 네 번째 성진이 형 다섯 번째 0K 전 네 번째 0K 네 다섯 번째 성진 어 갈렸네요 0K 성적이 0K 성적 아 위에 거 네 번째 키워드가 억지로 하는 아 네 번째 성진이 형이 아니라 잠 잠하고 먹을 것이 갈렸단 말이야? 네 번째 성진이 하고 다섯 번째가 0K 형이 먹을 거는 성진이다라고 먹을 거는 성진이다라고 아유 무슨 소리에요 거기 또 자고 먹을 때 갈렸다고? 이게 한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야 이 영현 성진 성진영태 억지로가 성진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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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군 거 같아요 성진영태 장난기가 네 번째 성진이요 네 번째 성진 다섯 번째 0K 0K 도훈씨는? 앞줄이 뭘까? 이제 내 생각에는 0K는 항상 앞줄에 앉아서 책을 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과연 그러고 있을까? 아닌가? 그래 아 그거 아니야? 급식 먹을 때 앞줄이 항상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일 수도 있긴 그거일 수도 있긴 나 정말 예리한 거 같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끌는데 한번 네 번째 성진 다섯 번째 0K 전 네 번째 성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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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인씨 아까 뭐였지? 나 아까 뭐라고 했지? 그거는 뭐 다시 보기에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보고 아 맞다 내가 이렇게 했었지 그럼 나는 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나 나도 네 번째 성진 어 그래? 아아 어? 아 잠깐만 네 네 오케이 뭐 뭐였죠? 원피씨가 뭐였죠? 저는 네 번째가 성진이 형 다섯 번째 0K 전 그거 반대였죠? 그럼 반대로 갈게요 저는 반대로?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어떤 멤버일지 네 또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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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자는 사자. 아 예. 너도. 나 아니야. 너냐 도라. 그리고 두 번째가 싫은데 억지로 반장이 되고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정말 신기한 친구. 항상 자고 있거나 매점에만 출몰하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오고 책상 속에서 뭔가 계속 나오고. 아 책상 속에서 뭔가 계속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뭐 공부 책도 나오고 이래요. 아 네. 그리고 반항하지만 의리와. 반항하지만 의리와 깊은 마음을 지닌 친구. 처음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모두 매력에 빠지게 되는 눈이 예쁜 친구. 눈이 예쁜 친구? 눈이 예쁜 친구. 너 줘? 고맙다. 난 그래서 아까 그 뭐 매력? 아 뭐였지? 하여튼 그 애. 어 아니야? 네. 아무튼 좋은 말로 끝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영케이 씨의 키워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앞줄에 앉아서 야자 시간에 시끄럽다고 기막에 끼며 통화하는 친구. 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장난기가 심한 친구.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반 1등 하는 친구.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성적 상위권을 다투는 학업에 대한, 학업에 대한 열띤 의지를 보이는 친구. 하지만 대부분 자고 있거나 성진과 마찬가지로. 이거 누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성진과 마찬가지로 책상 속에서 먹을 것이 신기하게 계속 나오는 친구. 제 형이 왔구나. 네. 이건 제이 씨이네요. 어? 다들 본인 키워드 어때요? 네. 제 키워드요? 잠자 사자. 비슷해요. 뭔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확실히 같이 지는 친구들이라. 근데 그 성적이 상위권이랑은 사실 막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 막 그렇게 1등을 사실 1등도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우리 멤버들 고맙습니다. 뭔가 뭔가 그런 느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목표한 게 있으면 꼭 이루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에서 학업도 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책도 안 읽고. 네. 그냥 분위기. 아 분위기? 좋은 분위기. 오케이. 그럼 이제 세 번째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곡은 이제 원 디렉션의 히스토리라는 곡인데요. 청춘에는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겪는 일들이 모두 다 히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3 2 1 2 3 2 2 3 2 정소리 타임 시작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그럴게 동훈이 오나리 한다고? 쪽지 소리 성진아이 러비 제가 한번 알고 댓글에서 아닌 척 하더니 슬슬 정소리 타임이라고 걸렸네 동훈이 코끄리 다이어트 You and me got a whole lot of history And we can... 어? 어? 네네네네 You and me got a whole lot of history 히스토리가 제일 커요? 다 몰라요 히스토리가 다 하나요? We can live forever 히스토리 원래 이런 거예요 아는 가사만 나올 때 응? 아니 잠시만요 댓글에서 오늘 미션은 다들 까맣게 이준들게 아 맞아 채워드려야 되는데 까먹었다 아니야 우리는 아직 그런 시간에 남아있어 아 그래? 다 자신 있잖아 아 맞아 우리 포 엉? 에버 자 여러분 저 되게 궁금한 게 여러분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서 댓글을 봤어요 네 네 근데 댓글에서 무슨 현지지? 댓글에서 여러분들 잠버릇이 어떠냐고 아 잠버릇이 어떠냐고 잠버릇이요? 아 잠버릇이 딱히 없는데 저 죄송한데 이제 정수리를 보여드려야죠 정수리를 보여드리면 어떡해요 아 알겠습니다 다들 잠버릇이 어때요? 제이씨는 뭐 어때요 잠버릇? 제이씨 제일 유명하죠 아 저는 유명하죠 제이씨는 이제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줘야죠 본인 잠버릇을 아 제가 제가 얘기해드리면 돼요 어 제가 잘 때는요 저랑 대화가 가능해요 맞아요 그 요즘에 연습하는 언어 있으면 그걸로 대화하시면 제가 그걸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쵸 신기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최근에 제가 너무 웃겨서 형이 막 총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전하고 막 빵빵빵빵 진짜 아 진짜 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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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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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옆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생활이니까 개인 소장하려고 형한테 보여주려고 찍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 형이 나중에 저를 딱 보더니 그 하나라도 되고 이러고 스포츠하는 거야 그래서 형이 깬 줄 알았거든요 기억 하나도 못해 기억 하나도 못해 기억 하나도 못해 귀엽다 그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게 원래 사람들이 같이 살면 같은 버릇도 생기잖아요 네 저 때문에 영캐 씨도 좀 이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자는데 작곡을 하더라고요 와 나이는 파프라인 같은 거 하면서 음음음 아니아니 음음음 막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저도 사운드로 들었어요 저도 성진이 형 진짜 웃긴 거 있는데 어떤 거요 성진이 형이랑 이제 해외 스케줄 가서 같은 방을 쓰는데 저랑 성진이 형이랑 분명히 재밌게 얘기하면서 막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진이 형이 이제 잔다고 앉아를 꼈는데 보통 대부분 몇 분 정도 걸리는데 성진이 형이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아 그래 그래 이제 자자 하고 딱 끼고 좀 턴이 내가 지금 조금 과장한 게 있지만 근데 진짜 저한테 느낄 땐 체감은 이 정도로 아 진짜 와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많이 피곤했나보죠 비워갔어요 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또 합창 시절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이제 끝내도록 하고 네 이제 수면유도 방송인 눕방이니까 그렇죠 이게 미션이었죠 자신있어요 우리 다 자신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ASMR을 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줄은 말인가요? 저희가 또 준비해봤죠 뭔가 네 뭘 준비하셨나요? 아마 제가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타임인데 아마 공복에 자려고 누우셨던 분들 또 벌떡 일어나게 해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 ASMR 보면은 먹는 ASMR 맞잖아요 아 그래서 사심 살짝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들려드릴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저기 가서 가야 되는거지 시작하자 너희가 그리면 나 우리 작게 알겠어 작아있어 어 어 어 어 그래 작고있어 어 아 맞다 야 우유랑 치시랑 치다 어 후 후 그거 끓이는 곳에 하지 말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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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도 이 마이크로만 소리가 나가겠지? 뭔데요? 소리입니다. 우리 이거 해야 돼. 데이식스. 데이식스의 ASMR. 야식라면. 소리입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김치마 김치. 그래. 아직 물이 끓여야 되기 때문에. 라면은 몇 개나 한가요? 물.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세 개면 되겠지? 두 개. 두 개가 적절한 것 같아. 세 개. 세 개. 세 개. 잘했어. 응. 잠시만. 진짜 ASMR 모르지 댓글로 했는데 우리 알아요 스면뉴소소리만 하네 근데 저게 안 오지 않네 근데 지옥에서 온 요리 시즌 2 그래 사실은 오늘 뜨빵이 아니라 오늘은 지옥에서 온 요리 시즌 2다 미역국 이탈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건가요? 아닌데요 맛있게 만들건데 궁금하면 궁금하면 끓인거 먹으러 오시던가요 엄마잘 때 몰래 라면 끓이는 형제같다 키키키 하지만 너희가 다 끓이고 있네 저기요 자고있는거에요 그냥 물이 많아서 물이 끓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잘하고있어 제가 성진이 형 잠잘 때 어떤 소리를 내나 물 끓일 때 한번 가볼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연기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없습니다 갈게요 다시 갈게요 댓글에 라면먼저 라면먼저 스프먼저 저는 항상 스프먼저 원래 육수를 먼저 우려내야해요 다먹가깝게 찍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스프먼저 스프를 먼저 넣는거에요 네 이거는 아직 안그러가지고 다른사람들을 같이 알겠어 갔다올게 아니 계속 뭘 그렇게 보고있냐 그야 답안하지아 이게 선이 될진 모르겠는데 라면 끓일거 안 넣어주세요 난 지금 할게 없어요 물이 안 끓어서 여기 죄송한데 음식 만드는 저런 소리도 같이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물 뭘 먼저 넣든 어차피 맛없을텐데 뭘 우리 우리 무시할거에요 뭐라고 우리 무시할거에요 라면을 못 끓일 순 없어요 그래요 6만명이 이걸 먹어야지 증명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이 찬스네요 우리가 정말 라면만큼은 잘 끓일 수 있다는 것을 자 여기서 영현이 진짜 자니 성진이 성진이 형은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래서 저 이거 맛있게 끓이면 될거 같구요 성진이 형 계속 그렇게 일어나있으면 앞에가서 라면 부스러기 이렇게 놓고 갈거에요 편하게 누워계세요 아 말 잘듣네요 정말 순한 순한형이에요 저희가 물 끓이면 가까이 가서 할건데 이걸 다 묶어야 되나요 네 됐습니다 물이 많아서 어? 성진이 형 맛있는거 먹네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라면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나요? 당연히 먹죠 물이 많아서 내가 진짜 짜고 있어 벌써 그 다음에 말할 때도 고맙게 될거 같아요 이 정도만 써라 다 먹었어요 브라이언 형 진짜 잘해요 다 쓸게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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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어났어? 에이 에이 형 K형 진짜 자는거 아니죠? 뭘 자 네 우리만 라면을 하나 더 넣어도 될거같아 그냥 물에 한꺼번에 세개 세개 음? 음? 음... 아저씨...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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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라면? 미켰어요! 음? 음? 물이 약해서 번화를 바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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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좀 덜어가지고 어묵 요리 좀 구워가지고 예 이리 봐봐 잘 먹으란 말이죠? 명기에 응원하나요? 잡아봐요, 자나, 안자나? 한 명은 돼요? 봤어? 음음 음음 헬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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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좀 됐어 매고 있어 어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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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뭐 왜 이렇게 뒤로 높아 풀지 말까 음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자 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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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 너무 맛있어 괜찮은데 맛있어 아니 다 한 숟가락 그냥 됐어 됐어 다 끝났어 이거 이제 열지 아 자 아 맞다 털어서 먹어야 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 열어봐. 그래. 살살. 살살. 그냥 놔. 딱 끓이니까 알아서 이렇게 와요. 자, 먹어봐. 아니, 알아서 먹어봐. 쇼핑이 오거든. 여기서 깍끽해. 아니, 먹어봐. 아니, 그래도 안. 고소한은 뜨거.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김치. 거짓 거짓. 김치, 김치 먹으려고. 맛있어. 도시. 치즈가 안 더 가. 치즈 저기 있는데. 아니, 근데. 난 두 개 끓일 줄 몰랐어요. 제발. 그냥 좀. 다 구워요. 계속. 됐다. 좋다. 거주와. 면치기. 우윽. 다 먹어볼게. 김치. 잠시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행복하다고? 행복해 저희가 괜찮아 괜찮아 잘 끓였어 아쉬운데요? 제가 물이 조금 많아서 스푼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면 하나를 뺐어요 지금까지 데이식스가 들려드린 ASMR이었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ASMR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마음껏 얘기하세요 맛있다 잘 끓였지? 어우 다른네 나쁘지 않지? 맛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면 늦나니까 무시한 적 없어 아직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어우 진짜 그렇다 진짜 그렇다 네 그 ASMR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요? 네 저 저 저기 내 편에서 써있는데 저거 잠깐만 어떻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 먹죠 이제? 왜요? 이거 먹을까요? 이거 궁금했죠 미안 아이씨 편하다 편하죠? A ASMR이 어려운 거였어요 라면 먹고 싶어서 잠이 깼는데요 그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쵸 어쩔 수 없어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죠 기름이 맛있어 응 이래서 야식은 먹구나 응 되게 세상 편하게 누워있냐 잠깐만 다리가 잠깐만요 궁금하다 ASMR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먹으려고 그 댓글에 그거 배고파서 맛있는 거야 짬짬짬 진짜 맛있었어 진탄투 진짜 맛있었어 잠 다 깼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면에다가 마이크 졸렸구나 응? 면에다가? 응 면에다가 뭐? 마이크 졸렸다고? 원래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나지 않나? 이럴 거면 그냥 기상권 저거 다 넣고 그냥 다시 또 해요 또 그치? 야식은 야식으로 라면은 최고지 그럼 오늘 미션은 언제 시작하냐고요?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뭐예요? 미션이 됐어? 오늘 먹방 아니에요? 오늘 먹방 아니었어요? 오늘 먹방 아니었어요? 진대비에서 먹방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미션은 라면 맛있게 끓이기 성공! 성공 나이스 라면 아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나를 노력해봤는데 아이고 이제 그 어린이들 나른하죠 이제 네 이쪽으로 와 와봐요 아 어렵네 미션은 먹었으니까 자야죠 응? 바로? 그렇긴 해요 원래 먹고 자야돼요 아 그런거야? 그래야 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 혼자지만 혼자 같지 않은 그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이제 그만 먹고 자리로 돌아가요 응 이리 와봐요 오케이 지금 다들 눈빵이라는 거를 일단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전혀 눈빵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거지 뭐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오 맛있었어요 저희 이거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식사하셨을 거 같은데 원래 근데 진짜 먹고 바로 자야돼 아 저거 뭐래? 먹고 자야지 잠이 잘 오는 거 같아요 맞아 그건 맞아 배고플 땐 자면 그리고 그리고 나는 먹방 아니 누가 먹는 소리만 들려도 냄새만 나도 잠이 깨더라고요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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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숙소에서 잘라라는데 라면 냄새가 문을 뚫고 들어오잖아 아하 와 진짜 정신을 못차리겠어 근데 고기 굽자 라면과 고기 가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라면은 가끔 있어요 하여튼 또 이제 저도 그렇듯이 저희가 들려드린 ASMR을 듣고 네 잠이 깨신 분들도 꽤 계실 거 같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자장가를 한번 들려봐드릴게요 어떻게든 그렇죠 미션은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공 성공해야죠 그럼요 이 노래는 일단 최대한 잠드실 수 있도록 불러드릴 테니까요 라면은 잠깐 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식스가 준비한 오늘의 자장가 하이 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푹 주무세요 아 이걸 어떻게 납냐지 오이 이제 나는 서울을 모른 줄 살아왔었지만 다음날 함께 이제는 너와 우리가 우리가 될지 마지막은 목소리로 낙당의 떨림과 설림도 함께 너의 앞 다가가서 조심스러운 날이 바래없게 떠올리오 아... 아... 진짜 천천히 보이네요 진짜 노릇이 아니에요 내 때마다 사절로 태어난 눈이 아... 내 말을 주고받고서 너와 나를 날끼리 다같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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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자장가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굿나잇 인사를 드릴게요 댓글 보면서 한 분씩 보이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잘자 혹은 굿나잇 저는 그럼... 아... 그냥 이름 이름을 한 번 읽어보면 되죠? 마이데이 식스 굿나잇 응? 이렇게 괜찮아 굿나잇 형 화면을 꺼버려서 아, 미안해?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밖 음... 응... 은멸아 잘자 무서운데 뭐...? 영원아 영원아 우리 오늘 밤 영원히 기억할 거야. 무슨 말이야. 자식 잘 자라. 휴빈아. 휴빈. 휴빈아 잘 자. 잘 자고 좋은 꿈 꿔야 돼. 알겠지? 나 어딜 보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ASMR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말 채워드려야 되는 거니까. 목소리를 깔고 해봤습니다. 은하, 은서, 경혜, 수영, 영현. 어? 영현? 잘 자. 영현아 잘 자. 수영아 잘 자라. 갑자기. 아 왜 이렇게? 멋있는데? 혜선아 잘 자. 도영, 수정, 효선, 성인, 처형, 아름, 수영, 지현, 다빈, 아유가, 어미나. 아 네. 잘 자요. 진이나. 예은 우리 누나예요? 어 그치. 네 알겠습니다. 모두 잘 자. 응. 잘 자라. 하하하하. 아 왜 저래. 그러면. 그러면 이름 없이 한번 한 명씩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자라고. 네. 아무한테나요? 그쪽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네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뭐 잘 자 아니면 굿날 뭐 이런 거. 아 잘 자. 응? 어? 응? 아 잘 자. 아 좋은 꿈 꾸고 내일부터는. 어.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내일 월요일이네? 내일 월요일이네. 어 잘 자야 돼. 우리 일을 위해서. 파이팅. 왜 이렇게 슬프냐. 아 모두들 진짜. 그렇게 목소리 안 하셔야 돼요. 맞네. 응? 모두들 오늘 우리와 함께 좋은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진짜 우리 힘차게 나아가보자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린 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그래 내일 월요일인데 학교 가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일도 힘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내가 점점 말이 길어지지 이거는 내가 지금 당황했다는 뜻이야 진짜 모두들 내가 너무 고맙고 우리의 앞으로의 대인식스 행보를 기대해줘 안녕 꿈꾸면 피곤하니까 꿈도 꾸지 말고 잘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이제 꿈도 꾸지 말고 정말 편안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 오늘 정말 많이 수고했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오늘은 그 회가 안 하고 푹 잘 수 있길 바래 끝났 오늘 밤만큼은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이제 우리 꿈에서 만나요 꿈도 꾸지 마라 했는데 응 끝났 꿈도 꾸지 말고 잘 자 아이고 이제 우린 진짜 여기서 잘 거야 우리도 한번 자봅시다 영경이 형은 진짜 여기서 자고 온다 했으니까 응 아 이게 내 위불이래 어? 이거 내 위불이야 어? 이게 내 위불이야 이게 내 위불이야 그냥 뭐 다 같이 써 너무 좋다 그냥 뭐 다 같이 써 예상되어